칫솔질이 어렵고, 숟가락 들거나 빗자락이 어렵고 충분히 풀어주세요. 아픈 팔에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건을 후 칫솔질이 어렵고, 숟가락 들거나 빗자락이 어렵고 그리고 팔을 들을 때 뚝뚝 소리가 나는 그 원인이 되는 극산근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쇄골, 빗장비라고 그러죠? 쇄골표에 따라서 쭉 올라가고 이를 넘기면 약간의 홈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부분이 극산화 부분인데, 여기를 누르게 되면 충분히 마사지하는 도움이 됩니다. 충분히 풀어주세요. 실 backyard, 일단 다가와 colossusine 근처에서 얻는 일味 전 WamAKKU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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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KUNAKKUNAKKUNAKKUNAKKUNAKKUNAKKUNAKKUNAKKUNKUNAKKUNAKKUNKUNAKKUNKKUNAKKUNKDAD絹 YOUTOWN Good Sr. 3 디 ok konkunak 극상근의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극상근은 팔을 들기도 어렵지만 손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가로 밀기 하기 어렵습니다. 이쪽에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에 팔은 팔로 왼 팔목을 잡아서 충분히 당겨주면서 고개는 따라가면 안됩니다. 반대쪽으로 쭉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당겨주세요. 이 아픈 팔에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건을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가로 밀기 이렇게 당겨주시면 극상근에 대한 충분한 스트레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